10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일까 영원히 노하시리일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일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흥혈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오다 주여 우리 우선 교장의 김침내 Magazk 아시닌도 어를 하신 분야들 loud 주여 우리 우선 교 Mae ance 아시담ll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